안녕하십니까 나이상 기사님 실력 감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어버려도 떠나 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 처음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얼렁진 일기장에 다시 모두 그대생각 기다리세요 그대생각 오늘 처음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얼렁진 일기장에 다시 모두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모두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감사합니다